수미산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오늘은 수미산에 대해서 아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수미산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라면 대부분 익숙한 말이긴 한데 인도 분들은 아마 항상 드높은 히말라야 산을 보면서 어떤 그 산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세계를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히말라야 산처럼 거대하고 항상 눈으로 덮여 있고 한 그런 산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거대한 또 바다를 만나고 이러한 인도의 여건상 보면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도 자기 나라를 세계의 중심이라 해서 중국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인도라는 말도 사실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라는 나라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보면서 어떤 이러한 수미산 우주관을 그려낸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우선 수미산 우주관 이야기를 좀 들으면 복잡합니다마는 어차피 나중에 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하더라도 한 번쯤은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수미산 우주관을 보면 제일 아래 세계가 허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공 그 다음에 허공의 위가 이제 풍륜이라고 하는 파퀴륜자를 씁니다 거기는 바람만 존재하는 세계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풍륜 그 다음에 그 위가 수륜 이제 물의 세계 물만 거기에 있습니다 수륜 그 위를 한층 더 올라오면 금융이라고 합니다 세금자로 써서 금융 이 이제 금융이 소위 금성시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성품성자를 씁니다 금성시륜 따지자를 써서 금성시륜 혹은 줄여서 지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산이나 바다 뭐 섬 등등은 전부 다 이 지륜 다시 말해서 금융상의 위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미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수미산이 이렇게 쭉 솟구치게 되어 있는데 수미산 이 반이 물에 잠겨 있고 반이 물 위에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잠겨 있는 세계에 산이 산맥이 7겹 바다가 8겹 이래서 칠산파래 그럽니다 예 칠산파래 예 그 다음에 칠산파래의 바깥쪽이 대함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기는 짠 소금을 우리 바다 물이 짜듯이 아마 그런가 봅니다 대함해 이거는 이제 짜라는 말입니다 짤 함자인데 대함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다는 뭐냐 이건 향수해라고 합니다 경전을 볼 때 이 향수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바로 이 수미산 밑의 세계 주변의 세계를 향수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 대함해 이것이 우리가 소위 기가하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 바다 가운데에 동서남북으로 소위 사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사주 사주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는 동성신주 동성신주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 우리가 사는 세계죠 남쪽에는 남선부주라고 합니다 남선부주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가면 서우화주 여기는 뭐 소모양으로 된 어떤 화폐를 썼는지 아니면 소로 화폐로 대용했는지 어쨌든 서우화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북구로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가운데서 남선부주가 우리가 사는 세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방 그러니까 수미산 738회를 통과해서 대함해라고 하는 짠 바다 그 쪽에 남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선부주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추건할 때 보통 추건할 때 그러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앙고 시방 3세 재망 중중 이렇게 쭉 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거처를 이야기합니다 시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이러면서 점차 좁혀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세계를 사바세계로 보고 그 가운데 다시 남선부주로 들어가고 남선부주 가운데서 동양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무슨 산하 개화산하 미타사 이런 식으로 점차 줄여서 들어와서 위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선부주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남선부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수미산을 이제 우리가 위로 물 위에 떠 있는 수미산을 볼 수 있는데 사천왕천이 중턱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천왕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미산 정상이 도리천이 됩니다 도리천은 도리라는 말 자체가 33이라고 하는 말에서 따왔다 그랬죠 그래서 33천 그럽니다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제석천 제석천이기 때문에 이 33천의 어떤은 제석천이 됩니다 제석천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32천궁이 그 주변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땅을 의지를 하죠 그래서 일명 이 두천은 땅에 거쳐한다 그래서 지거천이라고도 합니다 천상이긴 하지만 그 근거를 어디 두고 있느냐 땅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리천 위쪽은 뭐가 되느냐 도리천 위쪽은 이제 야마천 야마천이 있고 야마천 위로 올라가면서 도솔천 우리가 미륵 부처님 도솔천에 계신다고 그러죠 도솔천 네온군 그러면 도솔천은 바로 우리가 사천왕천 도리천을 통과해서 야마천 도솔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로부터는 네 번째 하늘이 됩니다 그 위가 화락천 그다음에 타화자재천 경전을 보면 이런 천의 이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도리천 사천왕천하고 이 네천을 합치면 육천이 되죠 그래서 이 세계를 욕망의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계다 그래서 욕계 육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계에 해당됩니다 천상 중에서 소위 이 여섯 가지 세계는 욕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욕계 6천 그럽니다 욕계 다음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무색계 18천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하늘이 아 무색계가 아니고 색계 18천이 나옵니다 색계는 소위 우리가 4선천까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선천 이러고 초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가 색계 18천의 큰 구분이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 셋 셋 셋 그 다음에 아홉 이렇게 해서 18천이 나누어집니다 경전에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면 여기가 범중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범중 범보 말하자면 대범 이렇게 이제 세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초선천 세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2선천도로 넘어가게 되면 제2선천은 광명의 하늘이 됩니다 그래서 소광, 소광천, 그 다음에 무량광천 빛이 한량 없는 하늘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 그래서 극광천 이것이 이제 세계가 되고 제3선천으로 올라가게 되면 말금의 세계다 이래서 소정천 말금을 정자로 써서 소정천 그 다음에 역시 무량정천 무량은 같이 씁니다 무량정천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변정천이 됩니다 말금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빈자리가 없다 그래서 변정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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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해서 아홉이죠 그 다음에 제4선천이 좀 많습니다 문천 그 다음에 변해라든지 그 다음에 복생천 그 다음에 광과천 대성경전을 보면은 이런 천신들이 전부 다 왔다 하는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하늘들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냐 궁금한 부분들을 여기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상천이 나오고 무상천 위로 올라가면은 무번천, 무열천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무열천 번뇌라고 할 때의 무번천 그 다음이 무열천입니다 무열천 그 다음에 선현 선견 그 다음에 이제 색구견천 색개로서는 끝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경이란 말은 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색구견천 이렇게 되면은 아홉천이 됩니다 도합 18천이라고 하는 세 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색계 4천이 있습니다 색개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세계는 벗어났지만은 물질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고 무색계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마저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색계에 가면은 4천이 있습니다 이 무색계 4천은 공무변천 흑공이라고 하는 어떤 공 또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그 공 여기서 이제 흑공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하면 좋을 겁니다 공무변천 끝이 없다 이런 거죠 변 공무변처천 그 다음에 식무변처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어떤 주체 식무변처천 그 다음이 무소유처천 무소유정신 그러죠 무소유처천 여기에는 어떤 소유의 욕망 같은 걸 이미 다 넘어서버렸다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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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천 이렇게 나가기입니다 많이 써서 좀 복잡하죠 잘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무색계 4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개는 수미산에 의지했기 때문에 지거천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흑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거천이라고는 말 대신에 이때는 공거천 공거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도합 합치면은 무색계 4천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 색계 18천이 있죠 합치면은 22천 6계 6천이 갑니다 그러면은 28천이 되죠 우리가 종 칠 때 28번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28번 종을 치는가 이 세계들의 중생들이 전부 다 여기까지도 아직은 중생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복이 많고 자유롭고 이런 것이지 아직은 윤회을 다 벗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올라가면서 모든 일체 중생이 다 해탈하고 성불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28번의 종을 칩니다 그러면 경전에 나오는 여러 하늘의 이름들은 이 하늘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만 보시면 경전을 보면서 아 이것은 무색계 천에서 왔다든지 색계 천에서 왔다든지 여기까지 그러면 그 내용이 경전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까지가 대상인가 하는 것까지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여기에서 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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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